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늘에 하나 만나요? 하나도 중독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할머니에 뵙니다 뵙 !! 뵙고 싶어요 놀래고 산에 모신 모식을 허염샤 잘 살아 병만 넣으시면 돼요 아프지만 나면은 맞아요 할머니도 이왕? 할머니는 됐다 이제 다 대놔 할머니 다 젊어진 거 같지가 않아? 할머니 다 젊어졌어 요즘 응? 할머니 더 젊어졌어 아구... 참... 내가 너희... 털어져버렸죠? 털어져버렸죠? 몸 건강밖에 좋은 거 없다... 누구? 누구? 먹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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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건강 몸 건강 자 할머니 오랜만에 봤습니다. 절 할까 우리? 절 한 번 하야지 그래도 할머니 오랜만에 봤습니다. 절 안 하났대 이게 에이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다시 하나만 나아이 네? 하나만 또 나아이 하나만 더 나아이 하나만 더 나아고? 오자마자? 아니 내가 모르니까 아니고 아니 오자마자 하나만 더 나아고요 인사하자마자 하나만 더 나아이 다시 하나만 나아이 하나는 좀... 좀... 심심이 많다게 저는... 조과도 두 개 내야지 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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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승아 여쭙님만 하시더라 아이고 으아 저... 아이고 나... 낫돌 낫돌 낫돌이오 낫돌이오 일부말은 뭐이냐 낫돌이오 낫돌이오 하하 낫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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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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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쭙님? 으음... 그걸 모르겠네 리헌고대 으음... 리헌고대 으음... 하하하 하하하 반절 하하하 잘했잖아. 우리는 그때 그냥 학교에서 책에 배운 거 조금씩 한 건 아니지 잘 못하지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뭐 가상우도상 뭐 내상 내상 그것뿐이지 하고 일로 성시로 닦아야마요 뭐. 응. 자 둘이 한번 사진 찍을까? 응. 아이고 이것들 어디로 나가신 거고. 자 하나. 한 번씩 할게요. 좀 꼬마스러우자. 립스틱? 립스틱? 립? 응. 립은 어디 있어. 저 할머니. 아 이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립스틱? 립스틱 바를 줄 알아더라 할머니. 하나 둘 셋. 셋. 하하하하하하 뭐 마주보고 오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밑에 뭐 맥자리가 오피해서 맥자리가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다음에 선생님과 내서. 저 신선이야 이거 집에 갈 거 없나? 빡. 아니 신선이야 안 할 거. 내일도 생일이 조그맣은 거 먹어봐. 생일? 생일이. 무술썰을 말려온 거. 무술썰? 무? 무 말려놓은 거? 아아. 어? 아 이거 입은 게. 됐어. 제발. 우리가 이제 됐어. 응응응. 나중에 나중에 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할머니 아직 몰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빙. 네 세상에. 좋은 하 개는gs이야. 우리에 한 가지 들어가ане.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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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intendo.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 앞에 있 오늘 바람 1942 높이ichu라면 사유 Secund'm hinterland이라고 역向에 있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바람아 이만큼 있어 지금. 너무 많아. 둘이 싸우지 마라. 네. 싸우면 안 돼요. 둘이 웃으면서 살아야지. 헛들어내면 커버려. 맞아요. 안 돼요. 싸우지 않으실 거예요? 응? 싸우지 않으세요? 응응응. 우리 안 싸우지 형님. 약속. 난 싸울게요. 응? 아니 싸울게요. 맞아. 히돌이. 엄마. 아. 아. 약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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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그것도 못해. 우리나디 보고. 오케이. 응.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말도 못해 봐. 히돌이. 엄마. 우리는 한 명을 더 놔야 돼? 심심한데. 외로워. 로하니가? 응. 응. 어머니도. 로하니도 외로워. 나 외로워. 나 외로우고 싶은데. 응. 좋기는 좋지. 그래도. 있어야지. 응. 로하니 하나만 있어도 너무 바쁜데 할머니. 무시가 바쁘지. 옷이 무시가 나. 여유가 없어 할머니. 응? 여유가 없어. 삶의 여유가. 둘이서.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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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어? 어때? 응. 이빨이었어. 지금도 컸고. 지금 키가 컸어. 키가 컸어요? 어 진짜요? 응. 지금 키 커가지고 이제 138 되가지고. 38? 응. 아니에요. 많이 컸지 이 정도면. 아니에요. 유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할머니? 그땐 조금만 헤맸지. 여기 좀 컸어. 일본 가 있을 동안. 응. 우리 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 그때요? 노우. 그러면 난 어떤 걸 거라. 일본 간 살 거라. 한국 살 거라.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결정해줘. 응. 일본 가 원래 나갔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친산이 너의 집도 있잖아. 친산이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 그 어머니 아버지 뭐. 몇 년이나 사나지. 그럼 백상시까지 살 거 같은데 뭐. 나랑 나랑 같이 갈 거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신데. 내가 쫓겨낼 순 없잖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순 없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 뭐 해 할머니. 여기까 키위 할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chyba 아이고 아이고. 돼요 아이고. 도시의 삶이 뭣이 걸리는 사람? 우리? 비재. Tier는 뭐해. 생방송? 방송? 방송? 여ưởng 한번 어때요? 아빠 아나운서 필라아요? 우 있게 opinions. 안돼 우리 일본에서 사업하러 할머니. 일본사람들한테 파는거에요. 한국거를. 어떨거같아요? 일본사람들 한국어든 일본? 요즘은 좋아해요. 옛날이랑 틀려. 어떻게 하면 하나는 그냥 엉엉 아시. 밀리고 밀려있어요. 엉엉 아시? 한국계산에 일단 죽어버렸죠? 다 일부러있어? 빵! 알아들어? 어디가리마스까? 나 결혼하기 전에 일본인인 줄 몰랐잖아. 처음에는. 어땠어요? 요즘 다 기억하는 사람이잖아. 일간세 아니오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으란 밥도 사고 막 헌디. 간세오는 사람은 가도 돈을 먹게. 그리 공장일을 해야 하는데. 공장일도 하면. 일을. 장기를 물려갔네까. 돈을 물려 봅니까. 장가를. 응. 얼려옵니까. 장이 결혼 잘했어 나? 응. 장이 결혼. 쌉기바락만 살면 돼요. 잘했다고 하면 그거 집안은 안 된다. 고샤 고샤 고샤. 고샤 고샤. 고즈라 고즈라 그러면 안 돼요. 고즈라 고즈라. 음. 미치. 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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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polls 보내야지 예쁘지 않 computers 못살아 한국에서 못살아 할머니 birlikte 못 들어왔지 네, 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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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려고 이렇게 해서 면접 봤어 나는 예쁜 사람 다 와가지고 아들이고 또래고 하나 만났고 자기 남으로 회의 아주 놈이 부하에 달려온 강 시간 된 강 그댄 일해도 그건 너 너네들 몸 건강해요 자기 먹땅 남은 건 새끼 주는 거 알아들었어? 새끼? 새끼 주는 거 이 새끼야 먹땅 남은 거 자 가자 가자 해부장구 해부님 아니 아니 우리 와이프 몸매 어때? 아니 곱작하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부가 해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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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